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었는지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이 블랜세댁의 전쟁에 패하고 법규를 빼앗기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아니 우리가 전쟁이 졌어 전쟁이 졌을 뿐만 아니라 법규를 빼앗겼다고 뭐? 법규를? 이제는 이제는 우리를 끝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거울 먹고 있었을 때 사후에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겨 이런 일이 벌어졌소 이제 어서 가서 화할신과 아스타로 신상을 다 부숴버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오시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가자고 이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뿐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 바하신과 아스타로 신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사물이 왜 저 사람이냐? 사물선생님 쟤들이 다 부셨습니다 바하신과 아스타로 신상을 쟤들이 다 부셨어요 잘 아셨소 정말로 잘 아셨소 사무엘은 그 멋을 보며 하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나이 저들이 우상을 다 부수었나이 바하와 아스타로 신상을 저들이 도끼로 다 찍었나이다 하나님 보셨지요 저들을 저들을 주께서 붙들어주고 있었소 사물선생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로 하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다 주셨소 자 이제 미스바로 모이시오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바하와 신과 아스타로 신상을 푸신 것은 너무 잘했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한 가지 있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오 여러분의 잘못을 이곳에서 다 고백하도록 하시오 네 저는 밤에 것을 훔쳤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저의 동생과 저의 유대를 때렸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부의 선지자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였고 미스바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블레스에서는 그 소설을 틀었어요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됐다 그들이 다 모였으니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다 처죽이면 이제는 이제는 우리의 승이다 여봐라 네 너희들은 어서 우리의 군사들 총동원하여 미스바로 가도록 하여라 블레스의 군사들은 미스바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기 시작하였어요 사부의 선지자님 무슨 일이오 블레스씨 지금 저 언덕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언덕에 와있다고 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서 기도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불안하였다 사부의 선지자님 무슨 일이오 이제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밖엔 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알았소 내가 기도할 테니 어서 가서 당신들은 젖 먹인 양을 갖다 가져오도록 하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소 네 알았습니다 사부의 선지자님 젖 먹이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기는 저 플레셋을 주여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여 함성과 같은 목소리로 한 마리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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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플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을 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들으며 그네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하하하하하하 저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냔 말이에요 군사는 낙명도 저게 보이지 않도 어서 저분들 당장 가서 다 죽이도록 하여라 플레셋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시작하였답니다 뭐 다가오고 있어 뭐라고 저봐 지금 거의 오고 있다고 이러다가는 이러다 우린 정멸될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번에 하나님을 믿자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플레셋은 한 걸음 두 걸음 이제는 칼자루를 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는 그쪽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자 오고 있어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그는 하늘앞에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 주여 저를 구워놔여 주옵소서 그 뛰었어요 콱콱 플레셋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둥소리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어서 돌 하나를 가주 자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바로 축복의 돌 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게 된 바로 그 이름을 에벤 에즈리라 이름 짓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질리면서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질면서 나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우리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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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요 와우! 와우! 남긴 동안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